안녕하세요 우리 악기사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내 돈 주고 사기 조금 아깝지만 남들한테 선물 받으면 딱 좋을 만한 아이템 테일러 신상 악세사리 세 종류 준비해봤습니다 자 악세사리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테일러 기타 로고가 가운데 이렇게 정확하게 박혀있는 테일러 온습도계입니다 온도습도의 관리는 기타를 연주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아이템이 될 수가 있죠 이쪽 부분에는 온도 여기는 습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뒤쪽에 화씨랑 섭씨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24.9도를 이렇게 내리면은 뭐 화씨 뭐 이렇게 바뀌죠 특별한 기능은 없어요 온도 습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센서인 것 같고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세울 수 있게끔 장치가 좀 달려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건전지는 1.5V짜리 3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갑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 사실 이게 가격이 지금 얼마지? 35,000원? 35,000원이면은 사실 우리가 인터넷 가보면은 뭐 네이버 쇼핑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저렴한 온습도계 많이 구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뭔가 좀 간지가 나면서 갖고 싶어하는 소장 욕구가 뿜뿜하죠 근데 35,000원이면 약간 좀 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크기는 좀 커서 하드케이스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타가 놓여져 있는 방 이런 데다가 놓고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테일러 정품 마크가 있는 이 온습도계의 첫 번째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아이템은 피크를 넣는 통이에요 뭐 저는 피크를 잘 연주를 하진 않지만 피크 통을 껌통 같은 데다 많이 쓰거든요 이런 사탕이나 알갱이 같은 것 좀 들어있는 통을 쓰는데 테일러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착안을 해서 정품 피크 통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코아 나무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 제품이고 정식 명칭은 코아 탑 다크톤 시리즈 컬렉터스 에디션 피크틴 뭐 되게 긴데 피크가 들어있다는 통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빨간색 테일러를 상징하는 이 레드 색깔의 피크가 담겨져 있는 통 같아요 안쪽을 까보면 먼저 이 제품 한번 까볼게요 보면은 그 알토이즈 그 통같이 생겼어요 크기 거의 크기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보시면 코아 나무로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고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는 테일러 로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열게 되면 가죽으로 한번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감싸고 있고 안에 보면은 뭐 종이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피크의 특징들 써있는 영어 같아요 그리고 이 피크가 들어있습니다 9개 피크가 들어있어요 두께는 거의 보면은 1.0mm 부터 한 1.5mm 까지 피크해요 보통 우리가 0.5mm 피크 기준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피크들은 좀 두꺼운 피크들이 들어있어요 두꺼운 피크인데 소재가 사실은 특이한 소재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피크가 프리미엄 아이보로이드 피크 1.21mm 짜리 크기 다른 아이보로이드 피크 두 종류 하고 썸엑스 울트라라는 피크가 있어요 썸엑스 울트라 뭔지 모르겠는데 썸엑스 울트라 피크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마블링이 담겨져 있는 테일러 피크들 하고 그리고 썸엑스 프로 썸엑스 프로 얘는 약간 좀 재질이 울텍스 울텍스 같이 생긴 그런 재질 같아요 좀 특이한 재질인데 그리고 테일렉스라는 피크가 있어요 약간 좀 반투명 재질의 테일렉스라는 피크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피크가 굉장히 좀 두꺼운데 이 소재들이 그 악기를 연주할 때 주는 그 특이점 같은 게 있거든요 특이한 사운드를 좀 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얇은 피크들만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데 두꺼운 피크는 두꺼운 피크 나름대로의 굉장히 좀 임팩트가 강한 사운드가 납니다 하지만 이 가격을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피크가 9개 들어가 있는 이 피크 세트가 놀라지 마세요 가격이 56,000원 입니다 자 이거는 아마 이 통이 3만원 하고 이 피크가 이 나머지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기존에 쓰던 피크들도 여기다 좀 넣어서 보관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이템인데 음 가격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피크틴의 이제 저렴이 버전이 테일러 빨간색 피크틴입니다 이제 제가 친구들 보면은 딱 열었을 때 안에 피크가 담겨요 위치ibrill.com lin절 피크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피크가 몇 개 들어있는지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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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하나 열두개, 얘는 열두 개 들어있습니다 얘는 피크가 더 많아요 피크가 더 많은데 지금 여기 들어 가 있는 피크들은 사실 조금 고급형 피크라고 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테일러 피크 같아요 보면 흰 색깔 피크도 있고 여러 가지 피크가 있습니다 두께는 0.46mm부터 1.21mm까지 좀 다양하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피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12개짜리 한 봉지 들어있는 피크들을 좀 다양하게 모아놓은 피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가성비는 좀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피크를 내가 따로 사는 가격하고 따로 사는 가격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난다 하지만 이 프리미엄 피크가 담겨있는 이 피크집은 뭔가 조금 멋있긴 하지만 가격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테일러 악세사리류들이 사실 조금 비싼 감이 있습니다 제가 제 돈 주고 사려고 한다면 좀 아까울 것 같긴 한데 누가 이렇게 선물로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기념일이나 생일이나 이럴 때 이 아이템을 좀 갖고 싶으면 친구한테 이 영상을 보내줘서 친구야 내가 좀 갖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템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학기사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학기사 김성문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